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이번에 해볼 것은 이제 주니퍼벨의 씨앗.. 씨앗으로 씨앗 오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18만원까지 다 구매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걸로 만들면 됩니다 재료가 이걸로 씨앗 오일 최고급 몇개 만들 수 있죠? 6개당 하나니까 1.. 50번 할 수 있는건가? 53 있는건가? 최고급 포일병을 53개 3개 맞죠? 어.. 321개가 있다고 가정하여 사람들이 안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10% 확률로 다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씨앗 오일이 나와야 되는데 아 잘 되고 있습니다 아 잘 되고 있습니다 아 아 요거 때문이죠 흐흫 여기서 마법의 가로 보라가 나오거든요 하나가 나왔습니다 확률이 이제 9개정도 10개 만들면 하나정도는 보라가 나오는데 2개가 나옵니다 2개 소원의 번호는 봐야 되겠다 2개 이십게? 이십게? 어... 약수 찾으면 뭐 레벨도 옮길게? 겸사겸사 어... 재료 아이템이 싸면은... 사실상 약간 운으로 만드는 거긴 하지 재미삼아 한번 만들어보고 있어 아... 아직까지 비교적 괜찮지 않나? 두번 밖에 안 남았습니다 레벨도 올릴게 겸사겸사 나 크지 않네 아 만드는 중이보다 언제 계속 만들고 있었듯 아 나왔습니다 아 4개나 됐네 321기에서 4개 나왔구나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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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대리관리원 시... 템세팅 진로 이런거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예예 5개 5개 6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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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는데 자... 흠 이게... 버는 것인가 6개가 나왔단 말이죠 음... 흠 흠 흠 3개를 만들었는데 6개가 나왔어 그거 좀 일단은 기본 계산을 해보자 320을 곱하기 18만원 5,778만원을 썼는데 5,778만원에서 시앗오일이 132 136 곱하기 48 아... 한 500만원 넘게 벌었네 흐흠 괜찮네요 재미서가 주심퍼벨이 가격이 낮으면 할만하네요 어... 한 500만원 정도 벌었습니다 어... 이 악추 레벨도 올려보고 한 500만원 넘게 벌었네 어... 약간 확률적인 도박이니까 물론 안하는게 좋긴 하겠죠 어... 아아 이것으로 영상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는 것 까지 흐흠... 재밌네요 약간... 레벨도 올릴 겸 겸사겸사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한 500만원 넘게 벌었음 나쁘지 않지 어... 1,3,5,9,9,9,9 이게 잘 팔려요 그리고 500만원 500만원 어... 제작비용 5,800정도 들었는데 아까 내가 얼마라 그랬던 어쨌든 판매가격은 6,520... 28만원이니까 어... 그래도 한 500만원 되지 않을까요? 얼마 투자 안했지만 나름 재밌었네 어... 그리고 보라가 더 적게 나왔다면은 더 이득이었겠지만은 보라가 더 많았다면은 손해볼 수도 있었던 그런 간단한 주니퍼베리 씨앗 오일 만들기였습니다 아...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... 오케이